안녕하세요. 스티봉여행TV입니다. 금일 오후 3시 뉴질랜드 델타 변이 관련 정부 브리핑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11명의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례 중 8명은 오클랜드, 3명은 웰링턴에서 나왔습니다. 웰링턴에서는 3명의 확진자들은 최근에 오클랜드를 방문하였고, 2명은 자가용으로, 1명은 비행기로 웰링턴에 이동하였습니다. 비행기로 이동한 1명의 비행기 정보 및 이동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부는 어제 기록돼 내어 뉴질랜드 승무원은 오클랜드 발생과는 연관이 없고, 국경 관련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 사례와 관련 있는 총 감염자 수는 31건입니다. 오클랜드 및 코로만데레는 130여 곳의 확진자와 겹치는 경로로 확인되었습니다. 레벨 4의 락다운 조치는 적어도 24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전국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2,363명의 사람들이 확진자와 겹치는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2만 7,889건의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졌고, 오클랜드 지역 13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자신다 아던 총리는 국민들에게 6가지 항목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6개의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검사장 안내입니다. 오클랜드의 총 13군데의 검사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